네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굽네 신메뉴 허니멜로 닭다리에요 잘 먹을게요 근데 딱 봐도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가 잔뜩 뿌려져 있거든요 맛있다 달달하다 달달하다 맛있다 맛있다요 서리꼬님 10개 고마워요 달달한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맛이에요 달달한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달달한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찍어서 시작 달달한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달달한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달달한 금은 달달해요 달달하네요 달달합니다 우리stes 음 맛있어요 저는 제 구매에서 있어요 bc 카드로 결제 했거든요 이게 허니콤브랑은 달라요 아니 협찬이라고 할까봐 bc 카드로 결제 했다고 한거예요 브랜드 음식 먹으면 맛있다고 하면 협찬이라고 하시거든요 다리 얇게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음료를 준비 안했네요 달달해요 안녕 오 오 죄송하게도 배달비 받는 기준이 거리인 것 같아요 너무 먼 지점에서 주문하시면 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리의 지점을 알아보시고 주문하세요 응 음 음 음 음 음 쫄깃쫄깃 맛있지만 이게 뭐... 아... 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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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스는 굳이 안찍어도 맛있어요 치킨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소시지 찍어 먹거나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개패고싶네님 닉네임값 하시네 팔꿈치같다 등어리 찍고 싶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잘쓸깽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맛 고추바사삭이랑 뿌링클이랑 허니멜료 중에요 고추바사삭이랑 뿌링클이랑 허니멜료 중에요 뿌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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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링클이죠 뿌링클 뿌링클 뿌링 Тут 뿌링클 뿌링클 탄소 제 입맛에는 뿌링클 고추바사삭은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 저는 러블럭을 부어서는 고추바사삭이 후라이팬이 저의 고추바사삭을 제거할 때 잘 먹었습니다